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 입니다 저는 오창익이구요 선거가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보는 눈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 입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수가 많아요 총선에 이를테면 이종섭 황상모 이어서 사람은 아니고 대파파도 이거 참 오래가네요 뭐 돌발 변수인데요 보통 이제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컨설팅하는 분들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기 때문에 선거가 요동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뻥입니다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파로요 아니 이종섭 사건에 이미 끝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더 일찍 끝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출렁했을 뿐이지 이 본질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이미 저는 평가와 프레임은 끝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황상모 또는 대파가 그걸 촉발시킨 거군요 촉발시킨 거군요 근데 제가 보면 이종섭 황상모보다 대파가 더 컸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민생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거의 시작은 정권심판론 실정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룡점점은 결국 경제와 민생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와 선거에서 이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걸로 결국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업적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근데 결국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이 막 후퇴합니다 그런 속에서 마지막에 클린턴이 IT 금융자분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은 미국은 또 소프트머니가 굉장히 선거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홍보력이 생기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고 때리면서 선거를 끝내버리거든요 지금도 마지막에 단일 이슈를 단일 주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종섭 대파로 아니 그런데 대파 그냥 대파 파동이라고 부를게요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대통령이 800원짜리 대파 들고 나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죠 근데 이게 파동도 문제인데 수습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요 이수정 교수의 행태를 보면 이걸 방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하나다 한 뿌리가 875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질을 못 읽어내는 거죠 사실 한국같이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가라는 것이 관주도로에서 잡힐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고유하게 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물가를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을 대하는 통치권자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통치권자가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는 참모들에게 속고 있다 이런 느낌도 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무릉하다라는 이미지를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심판 노래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이죠 그런데 이수정 교수 지금 국민의힘 후본데요 이분이 한 뿌리론을 들고 나와서 더 표가 떨어졌는데 그걸 설명하겠다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표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제정신인가 맨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분의 생활 자체가 부군도 그렇고 어쨌든 상류층입니다 본인도 교수고 이렇게 하면서 상류층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사더라도 그게 얼마인지 2천원짜리 5천원짜리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아니 저기 뭐야 국장님도 이렇게 대파 사신 적이 있지만 개별 대파 가격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압니다만 압니까? 아니 왜냐고 그 가격을 보고 사니까 우리는 아니 저도 장보를 한 번씩 가긴 아는데 대파라든가 과일 야채를 같이 사니까 대략만 4, 5천은 아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 개별 단가는 잘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좀 부자들은 어떠냐면 그게 얼마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궁금해하지 않죠 이수정 후보는 그런 그런 상류층 출신인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극우 유튜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방어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내 문제라든가 이념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북으로 환치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이념 갈등으로 환치시켜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문제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네는 종북이야 너네는 대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이야 이런 색으로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도 이건 좌파들의 나눠주기식의 표프리즘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요 민생의 문제인 대파 가격을 이건 좌파들의 음모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관행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기면 된다라고 이 이념 논쟁에서 그렇게 훈련되어 있고 습관 들어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만한 태도인데요 이제 진영 논리가 지배하면 그렇게 되죠 아니 그 와중에 종북 말씀도 하셨는데 종북 현수막을 달아라 했다가 후보들이 반발해가지고 달지 않기로 했다 몇 시간 만에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한 단면 아닌가요? 그 시선으로 정치를 보고 있고 선거판을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검찰에서 모든 상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검사 생활하면서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리 속에 딱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 그런지 많이 한 집단이지 과학자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도 R&D 예산 많이 해먹었지 그런 모롤 해전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강하게 공격하고 때리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별건 수사하듯이 그리고 압수수색 수백 번 하듯이 그런 착각 쪽에서 모든 세상을 보고 있는데 대파는 수색해봐야 대파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명언 대파는 수색해봐야 대파야 대파 가지고 뭐 말도 많이 하대요 대파라는 게 결국 대통령 파면이아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민심을 정통으로 건드린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면적 대응이 이를테면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을 내놓는데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만약 대파 파동에 대해서 긴장했다면 물가를 어떻게 잡겠다 또 생활을 어떻게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보면은요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 하나 일어나면은 그걸 구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존재하는 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현상을 우발적인 것으로 봐버리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해요 이 사회학의 기본입니다 그런 인문사회학적 소양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파 논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농수산물 물가 조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들 그런 것이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가 시장 경제를 존중을 하지만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이중고가제도 있었고 다양한 방식들로서 생산자들을 보호합니다 이게 농민이라고 하는 지위가 가지는 특성이고 농업이 가지는 산업의 특성입니다 저는 농업을 식량 안보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급자족이 웬만큼 되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들 그리고 또 농업이 가지는 환경적 측면들 여러 가지 또 농촌 사회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 근대화 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하나의 동경심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이 보호되고 농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이게 늘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꺼집어내보고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을 어떤 육성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꺼내보고 하면서 대파 하나 가지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쫙 풀어나가면 이게 이데올리기가 되면서 방어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왜?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럼 그런 능력은 없다 치더라도 선거운동 시작하기 직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후보들에게 들떠가지고 헛소리 하지 마라 입조심 해라 하고는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개가 따는 둥 이래가지고 조롱을 당해요 기사들이 나오고 남들 보고 입조심 하라더니 지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공부가 안 되는 측면인가요? 뭐예요? 그 태도의 문제죠 검사들이 내로남불하지 않습니까? 아 태도 안 돼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법에 잣대고 내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방만 해당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본부장 비리 의혹을 그토록 많이 제기했는데 제대로 수사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반면에 야당 대표라든가 지금은 야당 대표가 됐습니다만 조국 장관권 관련해가지고 그게 200m씩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의 검사가 매달리고 해야 될 수사였던가요? 본인만이 아니라 부인과 자식들까지 그렇죠 멸문지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검사가 가지는 태도의 문제 특수부 검사 일부입니다만 그리고 그 직업군이 가지는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닦을 기회가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 같아요 300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54명이 지역구고 46명이 비례인데요 비례가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또 이번에 한석이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각 당도 전망을 내놓긴 하죠? 조심스럽게 전략적인 전망을 내놓기 때문에 각 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그냥 참고사항이군요 참고사항이 믿을 수는 없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이 95석에서 105석 사이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민주당이 일단 많이 하겠네요 민주당이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군소정당들도 제법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은 어느 정도 보세요? 조국 혁신당은 12석 13석 정도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도 선전하는 건가요? 선전하는 거죠 엄청난 선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민주당입니까? 아니죠 개혁신당도 갖고 갈 수 있고 개혁신당 얼마나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 3, 4석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구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례로만 네 그리고 무소속들이 제법 있어요 친년 무소속들이 장해찬 후보도 있고 구태우 후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곳곳에 아 그다음에 최경환 아 최경환 씨도 있고 친년 무소속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가 이기는 거로 나온다고 그러죠 새로운 미래도 지역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정민 의원 김정민 의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민 의원의 태도와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이번에 당락을 결정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김정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십몇 퍼센트 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한 45%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뭐 저기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요 김정민 의원이 밤에 몰래 민주당 지도부라도 찾아갔다 근데 그게 어디 쇼츠라도 하나 잡혀서 영상이 떠돌았다 그러면 당선되겠죠 근데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김정민 의원은 민주당이 싫어서 나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 민주당에게 구애를 한단 말이에요 당선되기 위해서 결국 그 이야기는 국회의원이 당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숙권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정치한다는 본질을 보여준 행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운도 따라야 되고요 살다 보면 그렇죠?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 거예요 그 지역구에 이준석 대표도 나갈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원래?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 지역구에 나갔더라면 천운이 따르는 거죠 당선될 수도 있었겠네요 역시 운이군요 운칠 기삼입니까? 아니면 운칠 복삼입니까? 운칠 복삼이죠 복삼은 다 운이네요 저기 첫 번째 운은 지금의 선거 판세가 여당이 유리한 판세인가 야당이 유리한 판세인가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 흐름 속에 존재한다 정치에는 네 그것과 플러스해서 내가 출마하는 지역의 바치 누구에게 유리한 바치인가 이 두 가지로 결정나는 것 같고요 개인기로 선거에서 하는 표는 제가 봤을 때 많아야 2, 3천 표입니다 그거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대권주자급 정도 되는 사람들 안철수 씨라든가 안철수 씨도 잘 못 넘어선 안철수 씨가 과거에 노원에서 제3당으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대권주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2, 30%씩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2, 3천 표입니다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공천 못 받아서 화난다 난 그래서 제3당으로 간다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는 사람들의 미래는 거의 보장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3%, 4%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또 국회는 오래 했다 그러면 한 8에서 10%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딱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라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아주 큰 건 아니네요 나쁜 의미인지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정당 투표는 자리 잡았습니다 정당 투표는 자리 잡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정당 일체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일체감을 느끼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당 일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6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치학 수업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리퍼블리칸으로 태어났다 나는 디마크래시로 태어났다 지역 자체가 그렇고 집안이 그렇고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인종 문제가 미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되겠죠 그 다음 지역 문제 동 분야, 서분야, 남분야 그 다음 세 번째 또 존재하는 게 미국은 종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돌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민주당이죠 근데 이제 개신교 중에 감리교라든가 침례교 같은 보수 교단들은 또 공화당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소득 문제가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유럽으로 가면 직업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셀러리맨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정당 자영업자와 농부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을 많이 찍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지역입니다 영남이냐 호남이냐 그 다음 우리나라도 똑같이 직업분이 자영업자냐 농민이냐 셀러리맨이냐 이것에 의해서 미국처럼 서명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쪽으로 아파트 평수 문제도 있고 또 요즘은 또 20, 30대 같은 경우는 남녀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면요 이 정당일체가 60% 된다 그러면 투표율이 보통 한 70%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를 가지고 누가 땡겨오느냐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금 35% 이 정도 나오는 상황이면 이미 선거는 끝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다만 여기에서 야당이 전략을 돌멍에서 얼마나 유동적으로 많이 끌어올리느냐 그리고 여당을 얼마나 방어를 하느냐 하는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만약 교수님 전망해 주신 것처럼 95에서 105 정도면 전국이 요동치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요동치죠 대통령의 지지도 탓이에요 대통령의 지지도 탓인데 그게 우리 선호의 강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강도 조금 좋아하느냐 엄청 좋아하느냐 반대로 증오의 강도 싫어하느냐 많이 싫어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여론조사 보면 그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대체로 잘한다 정말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아주 못한다 아주 못한다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리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그분들이 불평 불만을 제대로 표출할 겁니다 그게 일단 총선에서 드러날 것이고 총선에서 드러나는 거죠 총선 이후에도 구급면이 상당히 가겠네요 저는 가죠 어떤 방식이든 가는데 거기에 저는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조국혁신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의 온건파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거기에 대해서 강한 증오를 나타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의 온건파들은 약지지를 보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럼 실무도 교수님 많이 뛰셨으니까 언론을 보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신문 다섯 개를 집에서 읽고 나오는데 일면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요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머릿기사를 많이 뽑더라고요 언론 지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KBS 같은 경우는 대놓고 노골적이기도 하고 신문 중앙일간지도 국힘의 우호적인 데가 되게 많잖아요 우호적이면서 요즘 걱정도 해주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사랑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된다부터 많이 있는데 그 언론 지형이 민심의 지형으로 바뀌지는 않네요 또는 영향을 잘 못 미치네요 언론의 소유주에 따른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확 바뀌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의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회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세론이 무너지고 버틸 수 없을 때는 가장 먼저 투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총대를 맨 언론사는 JTBC하고 조선일보였습니다 TV조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TV조선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 거 보면 무너질 때는 자기들이 먼저 쳐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버릴 수 있으라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이제 버리네 타국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로 세종시를 옮긴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이거는 뜨거운 공약인가요? 여론의 반응은 별로 없던데요?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다 지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제대로 된 선거 분석하는 사람들은 선거할 때 선거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구도에서 끝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공약을 던지려고 했으면요 지난 12월이나 1월 달에 김포, 하남, 서울, 지편이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던졌어야 돼요 그러면 좀 짜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숙성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메이저 공약을 던질 때 세 가지를 제가 변수로 잡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찬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민주당 재밌죠 찬반이 있어야 재밌죠 민주당도 찬성해버렸어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너나 잘해라 이런 반응이 그렇죠 민주당도 원래 찬성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거워졌네요 이슈 논쟁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념 논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찬반하고 비슷한 의미로 찬반하고 이념 논란이 안 돼요 이게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지 좌우 이념 대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격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상대방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일도 없고 아까 말한 첫 번째도 성립 안 되고 두 번째도 성립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할 때 허점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치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역설적이긴 한데 역설적인 허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맞는 이야기예요 허점이 없어요 이미 작년 2023년 10월 달에 세종시로 국회의 일부 이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게 아니고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허점이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 공부하는 의미에서 허점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공격해 들어오면 되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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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랜드 시어리는 늘 허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랜드 시어리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꼼꼼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무상급식 논란이에요 무상급식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떤 분은 의무급식이라고 했는데 무상급식 제발 자식들도 무상으로 주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허점이 있는 거죠 허점이 있는 거죠 이념과도 붙고 천반 있고 무상이라고 하니까 저기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있었던 이거 공산당이다 공산당의 느낌도 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념 논쟁과 허점이 있어야지 이게 쟁점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쟁점 성립도 안 되는 거를 메인 슬로건으로 선거를 앞두고 탁 들고 나오면 그건 바보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타격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격해도 망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망하더라도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인형을 세워놓고 대파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면 그래서 이해찬 후보가 졌잖아요 그래도 졌다 97년 대선 아닙니까 그게 97년 대선 또에 허수합이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해찬 후보 쪽에서 YS 인형을 세워놓고 때리고 화영하는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용삼 지지층까지 이탈해서 진 거죠 지금 아마 당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윤석열 탈당 출당 이런 이야기 꺼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층들도 이탈해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망하는 거고 지금의 상향은 제가 보면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 보세요 이 국가균형발전론이잖아요 이거 자기들 게 아니에요 민주당 겁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다자녀 세 명이 있으면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하던 거 민주당에서 민주당 공약은 전부 대학교 등록금을 면제로 하겠다 어쨌든 비슷한 흐름이 들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들이 하던 공약 정책이 뭔지 모르는 거야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들은 정책이나 공약은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경제성장담론입니다 이걸 만드는 능력이 없는 거야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박근혜 때 창조경제 경제담론입니다 이명박 때 뉴타움 그랬죠 그 다음에 사대강 아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반도체 눈에 안 보이고 반도체는 멀리 있다는 중요해도 멀리 있다 멀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제 중도의 지식인층들은 반도체라는 게 우리 정부와 관계없이 성장한다는 걸 다 합니다 또 하나 좀 현수막 중에 재밌는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인데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정말 엄청나게 붙여놨던데 검색해서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이에요 이 당이 또 뉴스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 후보를 돈으로 5억인가 7억인가 매수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이분이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매번 했잖아요 이분 때마다 나왔던 분 아닌가요? 아스팔트 정치인이지 실제로 이제 제도권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원내 의석을 가져보거나 제도권 정당에 참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모양인데 저는 그래서 한석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오 그래요? 네 이번 사건으로 유명해져서 한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 비극인가요? 네 비극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 유튜버들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동문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가정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는 우리한테부터라 그렇죠 그렇죠 가장 극단적으로 이쪽에는 자유통일당이 있고 저쪽에는 조국혁신당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공격하려는 세력은 저렇게 커졌는데 우리도 커지자 뭐 이런 논리인가요? 그런 논리인데 극단적으로 둘이 비교하시면 조국혁신당에서 기분 납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보고 조국혁신당이 극자라든가 굉장히 왼쪽에 있는 진보는 아니잖아요 규모도 그렇고 그렇죠 진보개혁 이 정도 중도진보 정도 되는 정당이니까 이념적으로 그렇게 동일화시킬 수는 없는데 전략상으로는 비슷한 점이 있죠 한쪽은 조국을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한쪽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한쪽은 윤석열을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행태적으로 보면 극단해 있고 저는 한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선거 구호를 만들어가는 것도 정치적 지형으로는 물론 대단하지 않아도 3%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겠다 네 프레임이죠 지키자 끌어내리자라는 프레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명박이 4대강 했잖아요 보이잖아요 쉬워요 청계천 했잖아요 보여요 이게 뭔가 하면 정치가 바벨탑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상징 조작을 해야지 국민들이 쉽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놓는 법률 제도 아니여 실제로 별 재미없어요 그럼 어디가 먹히느냐 호환성 복지 현금 호환이 되는 복지들 이거는 확 와닿습니다 왜? 당장 돈이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지역화폐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소득 공약들 뭐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와 탄탄한 이념적 철학적 구조를 가져야 되지만 발현되는 표피적 현장에 가면 아주 쉬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당들은 바벨탑 쌓아올리는 겁니다 바벨탑 쌓아올리는 거 금자탑 피라미드 이런 거 피라미드 쌓아오는 거고 진보세력들은 법률 제도로 접근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모이는 복지 혜택이 와야 돼요 아니 민주당 공약 중에 임대주택 100만 호 이런 건 저는 확 땡기던데요 우리 애들 생각해도 그렇고 확 땡기는데 아마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죠 단박에 100만 호를 지을 수는 없을 테고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임대주택 규모가 늘어나면 주택 문제에 대한 서민 또는 중산층의 호통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흐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저는 공산주의자 할게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토지에 대한 공개념은 가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로서의 문제도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없는 사람들에게 권리로서 또 기회는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뭐 근데 공약만으로 보면 민주당 쪽이 이렇게 편견인가요? 약간 좀 짜임이 있어 보이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늘 하던 철학적 바탕 위에서 논리적 체계 위에서 쌓았으니까 그리고 기본 시리즈도 이번에 좀 강화한 거죠 지난번 대선보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지난 대선 때 좀 아쉬웠던 게 기본 시리즈를 끝까지 못 밀고 나간 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색깔을 찾았다 뭐 이런 평가도 듣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기본소득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다르고 또 다른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다 다릅니다 다만 담론으로서 이게 한번 논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난 아마 대선 때 밀고 나갔더라면 저는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 갖고 나왔던 사법 리스크를 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네거티브 선거 양상을 바꿀 수 있지 않았나 내용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으면 이런 엉터리 정보가 등장하지 않았을 거고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본인이 기본소득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깊고 상대와 논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는데 총선에서는 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프레임이 짜져버려가지고 이게 또 깊은 논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논쟁들을 이광재 후보나 안철수 후보 이런 사람들이 좀 논쟁도 좀 해보고 그나마 이제 정책선거 하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총선 이후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교수님 바라보시는 것처럼 구도가 짜여진 선거여서 여당이 참패한다면 그렇죠 95든 105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진보당 의원이 했던 얘기인가요 국정기조를 바꿔라 국정기조 안 바꾸죠 국정쇄신 이런 표현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군사정권 때도 썼는데 아니 문제는 쇄신을 하려면 다른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쇄신을 합니까 아니 그래도 정치적 위기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면 치명적으로 다가오죠 누가 물어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는데 쇄신을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없는데 자기는 몰라도 원로들에게라도 여쭤보거나 하여튼 신문사 논설위원 10명을 불러서라도 과외라도 벼락공부를 하거나 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정치적 행태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총리를 추천해라 국회에다가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밀린다면 거국 내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첫 번째 내용이 있죠 국민의힘 보고 총리를 추천해라 여당이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를 수 있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단 집안 단속 그렇죠 집안 단속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게 또 수습책으로서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헌법상 보장하는 총리의 권한을 다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것조차 수습책이 되지 않는다면 개헌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야권에서는 퇴진 이야기 꺼낼 거고요 여권에서는 개헌 이야기 꺼낼 가능성 그렇죠 저는 총리 교체를 통한 쇄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그냥 사람 바꿔서 분위기 무마 그렇죠 여당의 안정화를 꾀하는 여당의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작전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100% 야당은 그럴 때는 그 국내가 개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라 이렇게 갈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안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가면 개헌하자 이 정부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헌은 헌법을 바꿀 필요도 있지만 개헌을 통한 정권교체 인기 중단이죠 개헌의 늘 부칙조항으로서 대통령의 인기에 대한 부분 현행 대통령은 내일 모레까지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개헌 이야기를 꺼낸 거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던지고 싶어서 다음 개헌의 핵심 키워드는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미국처럼요 상원하원 양원제입니다 일본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죠 이게 정치학자들이라든가 또는 법학자들 컨설턴트들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왜 양원제냐면 양원제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만세 부르고 찬성합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높은 자리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양원제 하자고 하면 여야가 바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실 문제인 국회의원은 이해당사자고 이해당사자죠 국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그건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가지는 입장이 이런 겁니다 공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하원은 민주제의 역할을 하고 하원은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 버립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될 가능성이 드뭅니다 다수결이 되어버리면 그러나 상원에 오면 상원은 당의 대표이기도 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주의 소속이기도 하잖아요 스테이트 연합의 소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익관계가 복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도시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통과돼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대표로 가게 된다 그러면 농업이 기반인 주의한 민주당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원에서 올라오면 뭔가 상충된다 당론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약간 뭐랄까 심사숙고형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우리 민주공화정이라고 할 때 공화정은 숙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깊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치 과정에서 현실 정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욕하면서 자기 지형, 자기 파일을 키우는 일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로써 정치 불신이 많고 구체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인데 양원제 하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개헌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치분권 개헌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 개헌을 하려는데 이건 제가 살짝 뇌피소리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들이 신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원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양원제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학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양원제 하면 쉽게 됩니다 왜? 의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또 의원들의 지위도 높아집니다 하원하다가 두세 번 하면 상원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혐오라든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국회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과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차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대통령 독재정부가 나타나잖아요 차악을 막을 수 있으려면 차악의 자기 밥그릇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의 현실이고요 물론 이거는 제도는 사람을 잘 바꾸고 운영을 잘하면 쓸만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최악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욕심꾸러기고 지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도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함께 운영해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부 예산이 한 600조 한 7백조 한 가지잖아요 정책 실패로 헛돈 쓰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부족만 하더라도 60조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5% 정도는 정책 실패로 헛돈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쓰는 돈이 그 정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 실패로 쓰는 돈 대통령의 부재로 쓰는 돈에 제가 보면 백분의 1도 안 됩니다 국회의 실패로 쓰는 돈은 왜냐하면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실패가 나라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 실패가 그러나 행정부의 실패는 나라를 망칩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안전판의 측면에서 양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의 문제 극단적인 비균형적 발전의 문제 그다음에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좀 심의적 역할 숙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온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온기구는 뽑는다면 지금처럼 소선거구자가 아닌 대선거구자로 해서 정당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의원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불안한 건 그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들 몇몇 그룹 있잖아요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자기네 이익만 탐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자기의 입만 탐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다 어차피 뭐 그런데요 어차피 그런데 그라마 그러나 우리 제도의 퍼센테이지라니까 가능성을 좀 높이는 의미다 그렇죠 행정부 견제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라 이런 질인데 제가 상상해본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다 4원을 또는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권역별로 기본 베이스를 주는 거예요 서울도 1명 예를 들면 2명으로 줍시다 17개 시도로 나눠가지고 각 시도별로 2명씩 기본 베이스를 둡니다 세종과 서울이 같아요 세종을 한 명만 줍시다 세종하고 제주 같은 데는 한 명만 주면 그게 한 32명 정도 됩니다 32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인구 비례로 뽑는 겁니다 인구 비례로 뽑는데 청년, 노인, 여성 아니요 지역별 지역별 인구 비례로 뽑는데 PK에서 그러면 PK 인구가 우리나라에 10한 33% 되죠 그러면 50명으로 하면 8명 정도 뽑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야 우리가 바로 못 뽑아버리라고 대선국으로 뽑아버리면 지금 8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국민의힘이 한 3명 될 거고 민주당 2, 3명 될 거고 민주당도 나오겠네요 무소속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다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의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거든요 정치는 상상의 산물이어야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대표를 쫓아냈어요 국민의힘 그렇죠 그것도 연속적으로 쫓아냈고 출마하겠다는 사람 못하게 하고 마침내 비대위까지 구성해서 비대위원장은 자기 신복 같은 사람을 시켰어요 이건 전부 총선에서 어떻게 해보자는 거였잖아요 이겨보자 참패는 당하지 말자 목표가 뭐였든 간에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됐죠 지금 이때 포인트가 뭡니까 저 이종섭이라고 봐요 이종섭 등 본인의 대통령의 자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 때문이라고 봐요 검사 시절을 맴돌고 있는 거군요 그때 아니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종섭을 지금 호주대사로 내보내면 이슈에 초점이 되고 선거를 질 수 있는데 왜 내보냈을까 그리고 비밀리에 내보내는 것도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사인데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뭐냐 결국은 최상병 수사 관련해서 외압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그 이상의 사람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종섭을 선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내보냈어야 됐다라는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안 그러면은 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보통은 선거를 앞두고 좀 마이너스가 될 일들은 안 하기 마련인데 전면적으로 한다는 거 꼭 시켜야 될 이유가 그거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파야 우발적인 행동입니다만은 그냥 귀엽거나 또는 벌거붙은 임금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종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군요 선거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역구 중에 혹시 딱 여기 한번 봐라 재밌을 것 같다 한두 개만 꼽아주신다면 저는 저기 안철수, 이광재 의원 지역구라고 봅니다 네 막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이겨요 뭐 이광재 의원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희망 뭐 이겼으면 좋게 실제로는 실제로는 여론조사가 오피스텍에 나올대요 오피스텍에 해야 되는데 후발 주자지만 이광재 씨가 많이 쫓아간 거죠 많이 쫓아갔고요 안철수 후보가 정치 10년 전화로는 보여준 것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훈련은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정도면 국회의원 까면 된다 보편적 수준으로서 글로벌 경쟁에 내놔도 이 정도 사람들은 국회의원 까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양당은 국회의원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한 100일 합숙을 시키더라도 철저하게 공부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오더라도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의 한국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의 위기입니다 정당의 공천도 엉터리로 하고 정당의 엘리트 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적 제도가 자리 잡아도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공천받고 당선되는 분들이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광재 같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해찬 총리 이런 분 모셔다가 한 100일 정도 특강해야 돼요 100일은 국회 회기도 있으니까 불가능하더라도 다만 열흘이라도 다만 몇 시간은 좀 부족하겠네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신을 담은 게 강령 정책입니다 강령 정책 외워서 시험 쳐야 된다고요 시험 쳐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자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정치 혐오 비슷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정치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문제는 정당 탓입니다 정당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는 걸 의무로 하고 적절히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개혁도 양원제도 상상해보고 저런 것도 상상해보고 우리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쓸까도 상상해보면 새로운 지형도 만들 수 있고 정치 혐오에 대해서도 벗어나거나 넘어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제가 단정짓듯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당이다 21대 국회의 개혁입법 과제라든가 정치적 과제를 자료집도 제대로 안 냈어요 처음 봤습니다 깜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국회 한번 기대해보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안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침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요 ak-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